연희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행정동 및 법정동이다. 동의명칭은 현재 연세대학교가 있는 자리로 추정되는 연희궁터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정자동, 염동, 궁동, 음원리라 부르던 지역으로 일제시대 때 경기도에 속하다가 다시 경성부에 속하여 연희정이 되었으며 1946년 연희동으로 개명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연희역은 경성순환노선에 폐역된 역으로 현재의 연세대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었다. 1930년 12월 25일에 개통하고 1939년 10월 31일에 폐역이 되었다. 또한 신증동궁여지승남에 연희궁이 고초전 원묘, 의소묘, 선이묘를 설명할 때 연희궁이 좌표 역할을 하고 흥덕사의 위치를 서술할 때 동부연희방에 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온다. 해동지도, 여지도, 광녀도, 대동여지도 등의 고지도에도 연희관, 고연희궁 등이 표기되어 있다. 연희궁은 이 마을에 조선초 정종이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머물렀던 곳이다. 연희동은 여기서 유래하였다. 궁터는 연세대학교가 있는 자리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의 이곳은 한성부 북부 연희방에 속하였다. 호구총 수회에는 연희방에 연희궁계가 서술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에는 경성부 연희면 정자동 염동 궁동음원리라고 하였다고 전해진다. 1968년 연희로와 증가로가 개통되면서 1970년대 초부터 주택가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평지에는 고급주택이, 고지대에는 시민아파트가 세워졌고 성산로와 연희로 주변에는 상가가 형성되었다. 기독교 개통의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수, 성교사, 정치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안산 능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금화산 자락의 금화터널 위를 지나면 우측에 이화여자대학교가 나오고 우로 연세대와 와우산 자락의 홍익대를 만난다. 연세대학교 인근 주택 밀집 지역은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하숙촌이 형성되어 있다. 서울외국인학교와 한성화교 중고등학교의 소재지로 외교관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 노동자 가족이 연희동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1970년대 중구 소공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으로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화교들 중 일부가 연희동 일대에 자리잡았다. 이때 함께 생겨난 일부 중국 음식 전문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홍대 상권인 연남동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카페 밀집 지역인 연희만로 주변에 위치해 있다. 연희동은 2015년 발표된 통계자료 기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타이완인이 거주하는 단일 법정동이다. 2010년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을 묻는 조사에서 한남동과 이태원동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연희동은 부자동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고급주택과 값비싼 승용차가 많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빈부격차가 존재한다. 안산도시자연공원을 중심으로 북서쪽에는 차상위계층 주민이 분포해 있다. 대한민국의 두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퇴임 후 머무른 사저가 있다. 이 가운데 전두환의 사저는 연희궁이라는 비판적인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밖에 연희동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저명한 인물로는 소설가 김영하, 예술가 박서보, 가수 서태지, 가수 오혁, 래퍼 기리보이, 아이돌 가수 애닉 타우마 등이 있다. 연희 백사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주요한 전략적 거점이었다. 1950년 9월 21일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점령된 직후인 다음날 조선인민군 육군의 반격이 이뤄졌다. 1958년 9월 28일에 이를 기리는 비석이 건립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